안녕하세요 살림남입니다 오늘은 이케아에서 구매할 수 있는 3,000원 이하 아이템 TOP4 소개해드릴게요 TOP4 돌돌이 돌돌이를 사용하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셨죠? 아... 한숨만 나오네요 또 점선대로 왜 이리 안 뜯기는지 한숨이 한 번 더 나와 두숨이 나오는데요 앞으로는 저렴한데 기능까지 완벽한 이거 한 번 써보세요 외관상 평범한 돌돌이와 차이 없어 보이는 제품이지만 신기한 기능을 뒤에서 설명해드릴게요 돌돌이의 접착력은 가격과 다르게 우수한 품질을 지녀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하고 직접적인 세탁이 불가한 시트 위 먼지 제거뿐만 아니라 이불에 쌓인 먼지 제거, 가전제품에 내려앉은 먼지 등 다양한 모든 곳에 사용하고 제품을 확인해보면 먼지로 가득하잖아요 이제부터 집중해주세요 모서리 부분을 잡고 그대로 당겨주기만 하세요 어때요? 정말 편하지 않나요? 해당 모양 덕분에 사용한 돌돌이를 뜯거나 한쪽 방향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등 불편한 점이 싹 사라져요 눈에 튀지 않는 무난한 색상으로 어느 곳에 두어도 깔끔하답니다 추가 리필도 판매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지난번 수리를 마치고 돌아온 제 차량 돌돌이로 붙여볼게요 아... 수리센터 다녀온 지 하루 만에 다시 다녀오겠습니다 탑3 포프리 방향제 집안 곳곳 노인 디퓨저 냄새가 너무 강하지 않나요? 디퓨저의 과한 향이 부담스럽다면 포프리 한번 써보세요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위해 레드 컬러로 구매했는데요 포장지를 개봉하는 순간 은은한 베리 계열의 향이 코를 스치고 꽃잎과 열매 껍질, 나뭇잎 등 천연 소재의 향을 입힌 제품으로 플라스틱 컵이나 트레이 등에 담아두기만 해도 각기 다른 모양과 색이 조화를 이루며 인테리어 효과로 좋아요 은은한 향이 퍼지는 방향제를 직접 연출해보세요 쾌쾌한 냄새가 나는 신발장에 넣고 사용해보세요 자꾸만 열고 싶어진답니다 아마도요 서랍장에 포프리를 두고 사용해보세요 서랍장 뿐만 아니라 옷에도 은은한 향을 낼 수 있어요 화장실에 올려두고 사용해도 너무 좋답니다 저는 디퓨저 대신 포프리를 방 안에 두고 사용하고 있답니다 베리향 이외에도 다양한 향이 있으니 취향에 맞게 구매해보세요 탑2 슬리브 양말이나 속옷을 건조대에 걸어두면 모두가 공감하는 이것 난 분명 건들지 않았는데 왜 바닥에 있는 걸까? 빨래를 넣을 때마다 하나씩 집게를 이용하면 되지만 이게 정말 보통일이 아닌 거 아시죠? 수북히 쌓인 집게 이제 그만 옷걸이 같이 생긴 이거 한번 써보세요 마치 옷걸이와 비슷한 생김새를 지녔지만 동그란 9개의 특이한 구멍이 눈에 띄잖아요 구멍과 구멍 사이에 울퉁불퉁한 곳이 양말이나 속옷을 집어주는 역할을 하며 최대 8개의 양말과 속옷을 집어 건조시킬 수 있어요 집게의 고정력 또한 엄청나서 떨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대로 건조대에 걸어 사용해보세요 건조대에서 많은 부피를 차지하던 기존과 달리 부피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제품이랍니다 8칸을 모두 사용하지 않아 무게중심이 맞지 않더라도 삐딱함을 제외하고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답니다 한번 사용해보세요 제품에 뚫려있는 9개의 구멍에 옷걸이가 걸리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 무게가 가벼운 옷들을 걸어 보관하기도 좋아요 사용을 마친 후 별도의 정리 과정 필요 없이 그대로 옷장이나 건조대에 걸어 보관하면 되니 편리해요 톱1 틈새 청소솔 솔질 많이 하지만 언제에도 손목은 적응이 안되더라구요 힘을 주며 청소한 나머지 몰려오는 손목 통증 앞으로 청소는 이거 한번 써보세요 특이한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색상으로 눈에 들어온 제품인데요 오염을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빳빳한 재질과 외부에서 내부로 층층이 깎인 솔로 일반 솔과 달리 틈새 부분을 집중적으로 세척할 수 있어요 특이하게 생긴 손잡이는 편안한 그립감을 제공하고 솔질을 할 때도 큰 힘이 들지 않아요 정말 얇기 때문에 틈새 청소에 딱이랍니다 솔을 이용해 욕실 타일 틈새 부분을 청소해보세요 얇은 솔로 좁은 틈새 공간을 효과적으로 청소할 수 있어요 일반 솔로 닦아내기 힘든 구석진 모서리 부분을 청소해보세요 틈새에 최적화된 솔 모양으로 구석의 오염 부분을 쉽게 제거할 수 있어요 이렇게도 말이죠 곰팡이가 쉽게 생기는 세면대 틈새 공간도 청소해보세요 세면대 사이사이 곰팡이 제거뿐만 아니라 수전 틈 사이사이 낀 물때 제거 수전의 물때 제거와 수전의 손잡이 뒷부분의 물때까지 제거해보세요 속이 다 시원해져요 얇고 넓은 솔로 보다 넓은 면적을 슥슥 청소하기도 좋아요 정말 힘을 들지 않고 가볍게 문지르면 청소가 된답니다 저는 면적이 가장 넓은 욕조를 닦을 때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손잡이가 중심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균일한 힘이 들어가고 효과적인 청소가 가능하답니다 쉽고 빠른 청소를 단돈 2500원으로 경험해보세요 사용한 제품은 벽면에 부착된 고리에 걸어 보관하면 끝 이렇게 저렴한데 청소까지 쉽고 깔끔하게 가능한 페프리그 명품 솔과 한 자리에 두어도 정말 고급스럽게 생기지 않았나요? 이케아에서 빠르게 팔려나가는 제품으로 품절 전에 구매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구독button!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한 그저 그리고 Nicola ye 아까 quote